지금까지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적인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개선되는 과정도 체험해봤어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숨겨두었던 정말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물러날려고요 바로 UI와 API라는 겁니다 UI는 User Interface의 약자예요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이고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듯 비슷하고 비슷한 듯 다른 이 말의 의미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경고창이 뜨죠 이 버튼은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의 웹 앱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이런 버튼과 같은 조작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자가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작 장치를 User Interface, 줄여서 UI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이 경고창은 우리가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걸까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기도 만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경고창이 실행되는 타이밍이나 경고창이 표시되는 텍스트는 우리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 이 한 줄짜리 코드에는 이 경고창의 기능이나 또는 모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것은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경고창 기능을 미리 만들어두었다가 우리가 alert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여기 있는 함수죠 저 함수를 실행하면 경고창을 띄워주겠다고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aler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경고창을 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수 alert은 경고창을 실행하는 조작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작 장치를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일반인은 코딩을 할지 모른다고 치면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경고창이 뜨는 애플리케이션이 웹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경고창 기능을 알렛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그 문법의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하는 조작 장치들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이 alert이라는 것이 바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여서 API인 것이죠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API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다시 말해서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API가 없다면 순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순서가 없다면 API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API와 순서는 단어와 문법처럼 또 부품과 그 부품의 결합 방법처럼 서로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은 평생 UI만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API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라는 말하자면 접착제로, 본드로 이 API들을 결합해서 다시 말해서 응용해서 세상에 누구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웹브라우저는 어떤 API를 감추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수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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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s written up without him yeah you to 감사합니다.